한 번에 넣어봐 좋아? 이건 낯지?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엄마 내가 이랬는데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니네도 먹자 엽기떡볶이 어때? 다 왔네? 2차전 2차전이라니 저녁에 새롭게 먹는 건데 엽떡 BH 슈라이드 와 미쳤다 진짜 날씨 아빠 근데 엽떡이 오늘 또 많이 매워 끓이지 않아? 그래? 치킨은 엄마 많이 먹고 난 엽떡 많이 먹을래 아빠 또 우리가 엽떡 1주일이 2주 먹고 싶었잖아 2주 동안 5분 전에 식사했었지 2주에 배ayan 침착 뺨을 4주 쯤은 청양고추도 끓일 너무 맵다 너무 맛있지? 아까 그 고기의 느끼함이 싹 사라지네 인정 아빠 내가 어제 후식으로 물 사먹은 게 있어 뭐? 티코 알아? 아이스크림 티코? 티코는 알지, 자동차 내가 아는 티코는 자동차 옛날 거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티코라는 아이스크림 나왔어? 옛날 거라니? 끝날 거 끝날 거야 아 그거 아이스크림도? 응 야, 나 이 당면이 이거 중국 당면이지? 응 너무 맛있어 얘는 진짜 매워도 넘칠 수가 없어 시킬때는 일부러 넣어둔 거야 응? 아빠 좋아하니까 치즈 내 꼭 씹을 해 봐야지 한 번에 넣어 진정 응 이건 넣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엄마는 내가 이랬는데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 그 국을 어떡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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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지? 응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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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이렇게 한 번 땡기 때 먹어야지. 그 낮에 늦게 한 거 먹었을 때 있잖아? 응. 딱 좋아. 근데 아빠 중국 단면 진짜 다.. 얘가 추가 시킨 거야? 어 추가한 거지. 다 아빠 먹었어. 너 진짜? 응, 괜찮아. 아빠 먹으라고 시킨 건데.. 기다려봐. 난 먹자. 거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. 예아. 얍.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어. 엄마, 진짜 너무 맛있어. 너 소재지야? 어. 난 이게 믿겨지지 않아. 지금 눈앞에 이 엽떡이 있다는데 안 믿겨지잖아. 너무 맛있다. 아빠 매운데 맥주 마시면 더 맵지 않아? 아니야, 시원해져 있는데. 그래? 근데 이거 너무 매워서 응. 치킨을 좀 먹어야 될 거야. 너무 매워. 너무 맛있지, 근데. 맛있게 맵지? 이거 먹고 다시 또 붙어야지. 맛있게 맵지. 딱 좋아, 난 이 맵. 그치? 이 맵기가 뭐야? 덜 매운 맛. 다섯 가지 중에 그래도 세 번째야. 아, 그래? 매운맛, 오리지널, 덜 매운맛, 초보맛, 착한 맛. 우리 그래도 3단계야. 대단한 맛이었나? 안 먹어. 아니, 소세지 어디 갔어? 다 먹었어? 전에 먹었어. 여기 있네. 어? 여기 있네. 뭐야, 소세지 다 먹은 거야? 뭐야, 소세지 다 먹은 거야? 아, 뭐야. 뭐 하는 건데? 그럼 한 알밖에 없었다고? 그럴 일 없잖아. 응. 찾아봐야 있겠지. 빨리 찾아내. 아네. 여깄다. 이제 마지막이네, 이거? 응. 나 이거 처음 먹은 거 같은데? 이거 두 개 들어있나 보지. 그럴 일 없는데? 음, 맵다. 또 신세계인데? 아빠, 혹시 맵찔이? 근데 맵찔이까진 아니고, 맵니니? 맵니니는 이해가 됐는데, 뭘? 맵찔이. 맵찔이. 그거 뭐야? 매운 먹먹는 찌질이. 그거야. 너무 매운데? 왜? 점점점점 매워져. 근데 이게 매운 게 매운데, 단무지 하나 먹고, 먹으면 싹 가라앉는 매운맛이야? 그 정도가 아니야? 아깐 그게 가능했는데, 점도 몰라. 점점. 아니, 엄마 아빠 눈이 좀 풀려. 고흡이 곤란해지고 있어.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, 또 생각이 난다, 이게. 그거 또 먹대대. 또 찹대대. 근데 아까 우리 둘이서 이렇게 돼. 아, 많이 먹었다. 많이 먹었다. 이게 메린문인데. 아, 그래서 한 3, 4인분 되겠지. 떡볶이인데 뭐. 떡볶이인데 뭐. 응? 응. 응. 야, 오늘 진짜 제대로 먹는. 아빠. 응? 아빠. 살짝 왼쪽 봐봐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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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눈. 시피주 터졌어. 진짜? 응. 너무 힘 망해준 거 아니야? 어떡해. 여기? 응. 빨개? 어, 빨개. 이쪽은? 안 그래. 이쪽만 빨개? 응. 옆쪽 먹으면서 너무 힘 줬나봐. 아, 아까 진짜 먹더라고. 어떡해. 아, 엄마 너무 웃겨. 아빠, 이제 그만 먹을까? 치킨만 먹을까? 아니, 아빠. 다 먹었잖아. 남았잖아. 다 먹었잖아. 아, 이건 엠프띠가 아니야. 이건 남은 거야. 아니, 그만 먹어야 될 거 같은데. 진짜로 터졌어? 아, 한번 봐봐. 저기 봐봐. 오늘 엠프티는 실패. 내일 어쩌면 기사 날지 몰라. 동대문 엽기 떡볶이 먹었다. 엽기적인 사건이 터졌다. 엽기적으로 실눈이 터져가지고. 끝. 이거 실눈 터진 거 어떻게 진짜? 이게 티코야? 응. 알아? 아니,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건데, 오래된 거 아니야? 결국 아이스크림을 꺼냈고. 아니. 이게 16개 6천 원인데. 봐라? 각 포장마다 글귀가 다 틀려. 좋은 하루 한 번만 봐줘. 축하해. 응. 내 거는 이거야. 잠깐 쉬어. 잠깐 쉬어. 열정 쉬어. 잠깐 쉬어. 열정 쉬어. 난 니가 최고야, 그럼 먹어. 좋아.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조그만 누가 반대? 응. 그치? 응. 맛있다. 와, 맛있다. 음. 마지막 초코 끝맛도 맛있다. 완전 부드러워. 그치. 좋은 하루. 맛있다. 딱 마트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. 매운 거 먹고 따비다. 그러게, 한 번에 내라고. 완전 해장된다. 해장. 아빠 눈빛 좀 봐봐. 헤이 딸. 응. 내가 하나 더 먹어도 돼? 아빠, 아빠 나 하나 먹었어. 이거 내 거야. 우리 각자 다섯 개씩이야. 아빠 왜 이렇게 먹었는데? 아빠 왜 이렇게. 식스. 미쳤어. 야, 이제 춥다. 나 큰일 났다. 야, 맵다, 덥다, 춥다 막 그런다. 뭐했어? 하나 더 먹으면 안 돼? 안 돼. 그만 먹어, 아빠 뱉달라. 여기 있네. 한 번만 봐줘. 아빠 먹어, 이거 먹어. 아빠 먹어. 너 잠깐 쉬어. 한 번만 봐줘. 아빠 먹어, 아빠 먹어. 축하해. 나 축하해 먹을래? 그래. 땡큐. 나는 이거 먹을래. 엄마는 안 먹어도 되지? 응. 여태야. 달콤해. 내가 어떤지 깨끗한 건? 해. 나과 대파랑. 바다ำ. 내 파. 아이. 내가 뭐라. 너는ientes이냉이其實 next? 감사합니다.